흑인 유대인들이 알리아 하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정말 주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알리아 하는 그들이 너무 멋있었어요.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갔을 때 장면들이 많이 떠오른다는데 저도 코로나 전에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때 그냥 스쳐 지나갔던 여러 가지 지역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역사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었고 영화가 정말 길잖아요.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되는데 그걸 압축하셔서 시간을 이렇게 줄여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구나, 유대인이 어떤 민족이구나 이거를 더 알 수 있으니까 정말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 편 한 편마다 너무 진짜 숙연해지게 만들어서 뭘 선택할 수가 없는데 지금 막 본 알리코엔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접하지 못하는 많은 배경과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을 디테일하게 깨닫고 이스라엘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을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무조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귀한 시간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영원 한 번의 이스라엘 화이팅!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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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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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국방부는 다양한 실무적 고려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무기체계는 제공하지 않지만 생명을 구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의 개발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21일 이스라엘 장학금 교육재단은 이스라엘 학부모 중 41%가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총 522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에서는 재정적인 이유로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45%가 아랍 출신, 39%가 유대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단은 이번 설문조사가 돈이 있는 사람들만 깊은 학문적 공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표했습니다. 2022년 10월 26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들, 지난 한 주간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분석해볼 첫 번째 이슈,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포함된 석유 수출국기구 오펙플러스가 석유 감산을 결정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감산 결정을 주도한 사우디아와의 관계 재검토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는 감산 결정을 늦춰달라는 미국의 직접적인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전해져 양국의 관계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오펙플러스의 감산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은 사우디아와의 양자관계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 증산을 위해 직접 사우디까지 방문했지만 빈손으로 귀국하면서 외교력에 대한 비판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사우디와 미국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나라 사이에 요즘 아주 찬바람이 아주 쌩쌩 부는데 꽁꽁 얼어붙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과 사우디 지금 어느 정도 사이가 안 좋은 겁니까? 최근 격돌한 게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오펙플러스 감산 결정을 주도한 사우디와 관계 설정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런 배경이 된 이유가 뭐냐면 워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사우디는 감산 결정을 늦춰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완전 묵살하고 그냥 감산을 조치를 한 거여서 이백만 배럴 정도를 감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는 감산을 하겠다 원유를 더 많이 안 뽑아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미국은 그러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고. 그럼 왜 사우디는 감산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미국은 왜 자꾸 감산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이유 말고 진짜 속내는 또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칠 월에 이제 바이든이 중동 순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순방한 이유가. 그 제발 좀 증산 좀 해달라 원유까지 고인 플레이로 이제 뭐 미국 유럽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좀 낮춰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알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 이렇게 해 놓은 거죠 빈살만이. 예 본질적으로 내용이 뭐냐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전 세계가 이제 팬데믹도 있고 등등 뭐 물류 사수들도 끊어지고 해서 경기 침체예요. 원유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주력 상품이 원유 공급을 축소 내지는 감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선거도 있지만은 더 본질적인 게 뭐냐면 러시아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오펙 플러스인데 여기서 플러스에 해당되는 게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데 감산에서 이제 석유 공급을 계속해서 그 불을 획득하면은 이게 다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의 이제 전쟁 자원으로 들어오니까 그걸 그래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우디 입장에서 봐도 배럴당 70달러가 안정적이에요. 200만 배럴을 감산했다는 얘기는 이제 배럴당 70달러를 유지하겠다는 얘기인데 미국은 배럴당 70달러 미만으로 가야 미국 경제가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죠. 일단 그래도 그런 갈등이 그 도널드 트럼프 시절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우디와 관계가 틀어진 것 같은데 조 바이든이 모하메드 빈살만 내가 얘기하면 잘 듣겠지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게 MBS 빈살만을 좀 우습게 본 겁니까?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제 2018년도에 워싱턴 포스트 칼라미스트인 자말 까슈키지 살해 혐의로 인권 탄압국가라고 막 국제적으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왕세자를 완전 그냥 뭐 인간 이하의 인간 백종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그러면서 또 미국이 제공하던 무기 판매를 중지하는 등 굉장히 사우디를 곤욕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MBS도 반발하죠. 왜냐하면 사우디 내에서는 MBS는 이제 약간 개혁군주예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랑 연관되는 게 뭐냐면 트럼프 정부 때 셀가스로 더 원유가격을 더 낮춰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MBS가 불만이 없었냐 있었죠. 근데 그걸 외교적으로 풀었는데 어떻게 풀었냐면요. 무기 같은 걸 제공해주고요. 첨단 무기. 그다음에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항구했어요. 사우디 인권 문제가 있긴 있잖아요. 서구 기준으로 보면. 그거에 대해서 항구하고. 그다음에 또 말썽꾸러기 이란의 가장 쓰레기 같은 그 솔레이마니를 갖다가 대신 사살해줬어요. 미국이. 너희 지역에서 가장 말썽꾸러기의 누구야. 솔레이마니. 제거해. 안보적 카바를 해주고. 그다음에 MBS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오일 수출국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미래 청사진을 냈죠. 그게 이 공 상공 사우디 프로젝트인데 그래서 산업 다 변화도 하고 일도 하고 이제 좀 사회개혁을 하는 이런 장기 프로젝트를 했죠. 그래서. 그 MBS 이 공 상공 프로젝트에 대한 산업 지원을 또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유가를 좀 낮추는 대신에 다양한 외교적인 카드를 주고받으면서 관계가 유지됐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무기도 다 빼버리고 이란 핵도 강화시키니까 이제 뭐 관계가 파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MBS와 사우디를 다루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뭐 이런 질문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두 나라 갈등의 원인이 어떻게 보세요. 그 사우디가 먼저 원인 제공을 한 겁니까? 아니면 미국이 원인 제공을 한 겁니까? 미국이라기보다는 바이든의 문제죠. 바이든의 문제. 바이든의 문제죠. 왜냐하면 소위 얘기하는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가 슈쿠지도 정보당국의 보도에 따르면 그 분석에 따르면 카타르의 비공식 과장 공작원이에요. 언론인도 아니고. 실제로 원래 언론인 살해 인권 탄화 프레임은 MBS를 몰아붙이기 위해서 만드는 공작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도 자체도 별로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본질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세력이 그러니까 패권 전략이 바뀌는 거죠. 동맹 질서에서 이제 시아파 이란 중심한 한 축이고 그런 것들이 역학적으로 당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이 헤어질 때라도 아름답게 헤어지거나 연착륙시켜야 되는데 이걸 막 우당탕하면서 하니까 보는 사람이 조금 민망하긴 하네요. 그래도 미국과 사우디와의 동맹 관계 이거 거의 백 년의 역사를 가질 정도로 굉장히 팔십여 년 될 정도로 굉장히 두 나라 간의 관계가 좋았는데 이 참 조 바이든이 들어서면서부터 이렇게 삐거덕 거리는데 만약에 미국의 언포대로라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서 미군 병력과 미국의 무기 사드 또 패트리옷 이런 걸 다 뺀다.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러시아 쪽으로 달라붙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고유가나 이게 국내 정치에서 몰리니까 그 오디언스가 이제 국내 여론 무마용이고 실질적으로 아마 이거는 미국 안보 제도권 커뮤니티가 용납을 안 할 거예요. 무기 판매 중인 지역 질서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이렇게 못 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일단 사우디나 이런 데서 그 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란에도 견제해야 되고 그 그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관할 지역이 이제 중부군 사령부인데 그걸 용납을 안 하죠. 가뜩이나 방공망 체계 같이 하자고 지난달까지만 해도 얘기했는데 이걸 바이든이 와가지고 뒤집어 물론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또 결의한 법안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현실화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핵심이 이제 러시아와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거가 핵심 질문인데. 그러니까 앞서 밝힌 것처럼 러시아도 원유 수출국이잖아요. 에너지 수출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펙 플러스의 핵심이 플러스에 해당된 국가가 러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국가 수출품목 주력 수출품목의 40%가 에너지예요. 그러면 뭐냐면 배럴당 70달러를 유지해야 정제가 돌아가요. 예산도 차고 전쟁도 치르고 다 해요.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70 미만에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대립을 하는 것이죠. 이건 러시아와 가까워진다가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에너지 강급 둘이서 해가지고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가끔씩 나오긴 하는데. 에너지 질서가 바뀌고 있어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인도한테 직접 팔아요. 달러 결제 안 하고 인도 화폐로 루피로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직접 그 나라 화폐로 팔아요. 달러 교환 안 하고. 페트롤 달러를 안 쓰겠다는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브릭스랑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흐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사우디가 미국에 원하는 건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우디는 미국을 동맹 파트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180도 바뀌니까 이거 장기 전략을 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뢰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미국 보고 공화당만 계속 대통령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극체제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중국, 브릭스 국가들 인도하고 특히 관계를 잘 맺고 있고. 재밌는 게 뭐냐면 기존의 사우디는 유럽과 미국에다가 우선순위로 이걸 수출을 해요. 그래서 20% 정도 디스카운트 레이트로 파는데 팔고 아시아 지역에다가는 20% 할증해서 팔아요. 완전 바뀌었어요. 거기다 20% 할증해서 팔고 아시아, 인도, 우리나라에다가는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재편성하겠다는 얘기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 국왕이었던 이븐 사우드가 아들이 45명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나 죽으면 첫째 아들부터 다음 왕을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 그 사우디의 왕들이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MBS, 모하마드 빈살만의 아버지는 왕이 된 이후에 나는 놈 들고서 못하니까 아들한테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젊은 세력을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 큰 아주 크게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호되게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계속 지속된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러시아하고 사우디 에너지 국가끼리 어떻게 동맹을 맺느냐가 중요한데. 러시아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그 노드 스트림 파이플라인을 끊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논하는 게 누구냐면은 터키예요. 터키 스트림을 통해서 이제 남부 유럽을 공급하고 사우디랑 같이 허브를 해가지고 에너지 국가끼리 뭉치는 지금 형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터키 스트림이 지금 부가 곽광받고 있고. 터키인들이 터뜨린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이에요. 확증은 없는데 거의 대부분 미국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유럽이 독일은 완전히 망합니다. 이번에 왜냐하면 독일 산업의 근간이 러시아산 싼 천연가스거든요.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아우디 같은 회사들도 이전한다고 그러고 독일의 산업은 유로존의 중심이 독일인데 독일이 망가지면 끝나고 남부 유럽 같은 경우는 터키 스트림을 통해서 원유를 공급받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엔타임을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남부 유럽이 이제 쪼개져나가는 과정 터키 스트림을 통해가지고 에너지로 이제 한번 엮일 거 같아요 합동 여행이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엔타임을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네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에너지 판도 변화가. 어떻습니까 엔타임을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을 하게 됐나요? 왜냐면 워낙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십 년 단위로 벌어져야 할 일들이 막 일 년 안에 분기별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위기감을 갖고 보지 않을 수가 없죠. 뭐 안 그래도 러시아 때문에 금년 겨울은 혹독한 겨울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이러다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도 굉장히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래도 서구나 유럽에 비해서는 좀 타격이 우리도 힘들긴 힘든데 좀 덜한 것 같아요 원유가나 이런 거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수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급 체제에서 다급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이제는 회복 안 된다고 보시고. 근데 과정이 조금 좀 난폭하고 폭력적이라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연착륙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뭐 가스가 나온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이런 와중에 혹시 이스라엘도 무슨 피해가 있을까요? 이 과정에서는 이스라엘을 피해 보는 건 거의 없다고 봐 에너지 실량이 안정화돼 있고 다양한 루트가 있고 이스라엘 가장 최대 리스크는 현. 이스라엘은 라필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되면 좋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가스도 나오고 기름도 나온다니까 그나마 지금 제일 안정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이네요. 배니간츠 국방장관이 아르메니아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아제르바이젠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10월 3일 간츠 장관은 이날 아제르바이젠 대통령과 여러 장관들을 만나 중동 지역의 변화에 대해 의논하고 양국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회담을 가졌습니다. 현재 아제르바이젠은 아르마니아와의 3차 무력 충돌로 인해 미국의 규탄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제르바이젠을 영내 핵심 전략 파트너이자 무기 수출의 중요 고객으로 인식해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제르바이젠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긴 또 왜 이러는 겁니까 아제르바이젠과 아르메니아 두 나라가 지금 심상치 않게 서로 사이가 안 좋은가 본데. 무력 충돌이 일어날 만큼 두 나라 간의 그 관계가 안 좋은가 봐요. 예 인제 이게 구소련으로 인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두 나라가 다 인. 소련의 위성 국가에 속했던 나라인데 천구백팔십 년대부터. 나구고르노 카라바흐 국경 지역을 둘러서 영유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방금 언급했던 그. 나구르노 카라바흐 지역이 아르메니안이 다수 거주하고 있고. 그렇지만 영토는 실제로 주권은 아르제 바이젠이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종족분쟁이 일어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91년 말에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이제 1차 전쟁이 일어났죠. 1차 전쟁에서는 94년 전쟁에서는 아르메니아가 승리해서 이 지역을 이제 장악을 했죠. 점령을 해서 이제 아르메니아의 일부 영토까지 먹었는데 2차 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2020년 2년 전 9월에 재발한 전쟁에서는 요번에는 아제르바이젠이 이겼어요. 그래서 또 다시 회복을 했죠 수복을 했죠. 근데 3차 분쟁이 이제 지난 9월 3차 분쟁이 있었는데 이때도 이제 사상자가 꽤 많이 났는데 이게 전쟁이 자꾸 이제 잦아지는 이유가 러시아가 지난 2월부터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구소련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이제 상실한. 그거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땅 문제예요. 영토 문제인데 이 두 나라 간의 분쟁을 바라보는 국제 사회의 시각 특히 미국은 어느 쪽 편을 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서구는 이제 펠로시 의장은 방문을 했어요. 그 아르메니아 방문을 해서 3차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 무력 충조를 두고 아르메니아 편을 일방적으로 들었어요. 아제르바이젠을 규탄을 하고. 근데 그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데 아르메니아는 동방 종교의 본산이라고 이제 콥딕 기독교처럼 이제 약간 그 그들만의 그 기독교 배경이 친 기독교 성향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 중에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처음 국가 종교로 인정한 나라가 아르메니아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올드시티 안에 아르메니아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의 한 2000년 동안 아르메니아의 기독교 신자들이 그 땅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1948년에 그 이스라엘이 건국한 이후에도 이 아르메니아 구역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경찰서가 있는데 이스라엘 경찰서가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한테 월세 내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아르메니아 편을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스라엘은 아제르바이젠 편을 들었어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물론 지중해를 통해서 천연가스는 들어오지만 또 페트로죠 원유 같은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제르바이젠 근처에 있는 카스피에서 그걸 뽑아오거든요 카스피에서 이제 지중해를 연결하는 바쿠 트리빌리시 세이안 수송파입을 통해서 이제 수입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국가안보의 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1번 두 번째는 또 인도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최대 무기 수입국입니다. 그게 17%를 차지한다고 그래 이스라엘 방산 수출액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무시할 수 없는 국가고 더 잘 지내게. 그 다음에 또 지정학 관점에서 보면은 아제르바이젠이 이란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 북쪽에 이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 이스라엘 파트너로서는 이란을 견제하기는 최적의 국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루살렘에 있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찰서한테 월세를 더 올려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아제르바이젠 어떻게 협력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러시아가 약간 세력이 약화된 틈이 있어서 이제 아제르바이젠에 대한 서방과 러시아의 제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직접 제재하는 건 아니지만 무기 금수 조치가 걸려있어가지고 알메니아랑 충돌하는데 무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이 해결을 해줬죠. 그래서 지난 5월 달에도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 이란 이스라엘 드론이 공격 전개하는 모습들이 나와가지고 수출한 걸 해서 전력 열쇠를 단순히 극복을 했습니다. 아제르바이젠이. 그리고 또 이것도 무기 수출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예를 들어 핵시설을 타격한다는 시나리오를 설정했을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장거리 폭격이 힘들거든요. 전투기가 날아가는 게 힘들죠. 왜냐하면 그 중간에 공중급위를 해야 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줬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지 보니까 보니까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종의 아제르바이젠이 이란의 초크 포인트로 바로 타격할 수 있는 위치가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알메니아하고도 친분 관계가 있지만 그래도 국가 생존이 일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초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젠이 옛날에 구수련 시절에 러시아가 거기다가 만들어놓은 공항 활주로 공군부대 이거를 이스라엘이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투기가 거기 가 있어가지고 여참은 아제르바이젠 활주로에서 이란까지는 금방 날아가니까 그 정도로 군사적인 그 협력 관계가 있어요.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젠 갈등에 서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각자 나라의 그 입장이 있으니까. 국익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네요. 다음 문제 또 세 번째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지수에서 이스라엘의 테라비브가 7위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이 또다시 스타트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인구 900만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군복무 체계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는데요. 위기질 수 없는 수평적 문화와 자유로운 의사소통, 군생활 중 다져진 팀워크 등 이스라엘 군만의 독특한 특징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기본적인 토양이라고 현지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가 알아줄 정도로 유명한 스타트업 국가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경제도시 테라비브는 스타트업으로 아주 유명한데 테라비브의 스타트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2021년 기준으로는 2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고요. 스타트업 생태계가 총 한 1200억 규모라고 추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현재는 이스라엘에는 이제 7천여 개의 스타트업이 있고요.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수가 100여 개가 넘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측정하는 스타트업 생태지수에서 물론 1위는 확고부동한 미국 실콘밸리지만 7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도시가 어디냐 하면 런던 뉴욕시가 2등, 보스턴이 4위, 베이징이 5위, LA가 6위인데 그 다음이 7위죠. 인구 900만에서 이 정도면 엄청난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주력 분야는 AI랑 사이버보안,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규 특허 출원이 매년 169%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파워하우스라고 볼 수 있겠죠. 몇 년 전에 창업국가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번역돼서 출판됐는데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창업국가 창업에 대해서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만큼 아주 창업 강국이 됐는데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창업과 스타트업과 군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 저 이스라엘 그 군 제대가 군 그 진병제인데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진병제지만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제 연기를 스물 아홉 살까지 연기가 가능한데 여기는 고조를 고등학교 졸업하자면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적성검사, IQ검사를 하는데 그 IQ검사에 따라서 보직 배경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 단위가 아니라 보직 단위로 뽑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군대가 하나의 동창의 네트워크가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교육도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시바 교육이라고 주로 무제한 토론이죠. 그 다음에 토통문학을 강조하는데 이게 군 조직에 그대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 조직이라고 계급사회이긴 하지만 장교 비트에서는 선임 후임에 대한 소통에 관한 업무 소통에 관한 장벽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토론 문화가 지속적으로 군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팀워크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제대 후에 테라비브라는 국제도시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거기에 스타트업의 어떻게 보면 심장인데 미국으로 치면 실콘밸리인데 여기에서 창업 상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군대 간다고 해서 다 뭐 유리한 건 창업하는데 유리한 거는 아닐 것 같고 그 군대에서도 특별히 창업에 유리한 보직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탈피옷 부대라든가 또 8200 부대 이런 데도 있죠. 예 그러니까 탈피오트부대는 히브리어로 이제 견고한 산성이라는 뜻인데 이제 이게 용키퍼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방위체계에 이제 허점이 발견되면서 이제 그걸 보완하고자 창설된 부대인데 여기서는 거의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큐 검사나 이런 거 해서 가장 우선 차출을 한다고 합니다. 머리 좋은 친구들만 불렀는데 이 부대에서의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연동 개발할 그 아이디어를 제공한 부대예요. 그리고 이제 탈피오트나 쌍벽을 이루는 부대가 이제 사이버전사부대 우리도 사이버사령부인데 전세계 최강의 핵화전사를 보유하고 있는 게 8200 부대인데 여기가 이제 또 스타트업의 심장 역할을 하는데 안 좋은 소식으로 우리 언론에 많이 보도됐지만 이스라엘의 스파이웨어 NSO의 페가수수를 여기서 만든 거예요. 이 부대 출신원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두 부대의 특징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 두뇌 병력을 우선 차출해서 미션 위주로 이제 돌리는 거예요. 당면 안보 문제나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이란을 폭격하기 위해서 최적 코스를 계산해봐라. 그럼 이 부대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 정보부대 둘에서. 그리고 소대 혹은 분대 단위로 이런 미션을 수행하다 보니까 사이버 등 다양한 전장 시나리에 대한 그 기획도 하고 집행도 하고 실천도 하는 정보부대입니다. 이 팀워크와 이 검증된 전투력이 사회에 나가면 소대 단위가 그대로 창업센터로 가요. 그러니까 분대원이 사실상 스타트업 창업 멤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력 유출이 없고 즉시 전력감으로 벤처 생태계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분대가 국가 단위의 인사부처럼 활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성공 요인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어쨌든 실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또는 뭐 전략 전술을 위해서 개발한 어떤 그 프로그램들. 이거를 군대 가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배운 걸 가지고 제대를 하니까. 굉장히 그 실전적인 그런 그 창업하는 데 아주 그냥 제일 빠른 방법이고. 또 하나는 군대 안에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군 동료들은 어찌됐든 같은 내무반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회가 전우회를 기본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같이 창업을 해도 갈등이 있거나 싸우거나 찢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 대부분 우리나라의 그 젊은이들은 군대를 입대하는 순간 아이고 언제 제대하나 이렇게 하고 이제 제대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는데. 이렇게 그 이스라엘처럼 군대를 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어떤 시간들로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제대를 하면 뭔가 남는 게 있다라는 거. 제 입장에서는 되게 그 부러운 군대 문화인 것 같아요. 예예 아무래도 이제 그니까 자기 보직 원하는 거 딱딱 해가지고 해주면. 병원 생활 만족도가 올라가겠죠. 제가 듣기로는 파리 공공 부대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자폐증 환자 자폐증 같은 그 자폐증을 앓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일 분 전에 찍은 위성 사진과 일 분 후에 찍은 위성 사진을. 순식간에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 바뀌었네 이런 것들을 할 정도로. 자폐증이라고 해서 자폐하라고 해서 뭐 뭐 군대를 안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천재적인 능력을 다 뽑아내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한국 교민들의 자녀들을 이스라엘 군대에서 그렇게 좋아한대요. 뭐 너네들 군대에 입대해라 그러면 부모들과 너희 가족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 영주권을 주겠다. 한국 가정의 어 자녀들이 이스라엘 군대 가서 뭘 하냐면요 저 북쪽에 골랑군 쪽에 그 시리아고 레바논의 그 경계에 가서 이 도청 근무를 한대요. 도청 근무를 하다 보면은 북한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헤즈블라하고 같이 뭐 하는 것들을 그 소요가 있군요. 그건 뭐 이스라엘 군인들은 젊은이들은 그런 거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동무 저기는 폭탄이 이래 갖고 오라고 뭐 이런 얘기를 이스라엘 군인들은 못 알아듣는데 한국 젊은이들은 다 알아들으니까. 조그마한 나라에 별일이 다 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